다이노시터 다이노시터! 출동 준비 완료! 있음 내가 계획을 알려줄게! 모두랑 제이민이랑 난 안킬로 트럭 으로 다리를 만들어서 절벽 사이의 틈을 연결할 거야 이따 보자! 루시오, 넌 반대편에서 지켜보다가 공룡들이 가까이 오면 신호를 줘 조심해야 하는 거 알고 있지? 네네, 걱정 마세요 대장 그만 화물칸이나 열어줘 명심해 루시오 내 계획대로만 하면 잘 끝날 거야 넌 그냥 망만 보면 돼 그러니까 절벽 서쪽에서 그럼 난 간다! 루시오, 내 말 듣고 있긴 한 거야? 다이노스터, 출동! 조종 준비 완료! 자, 그럼 1단계야 다리를 펼쳐 오즈 나만 믿으라고? 1단계야 es 셨